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주는 뭐냐 하면 이게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한 집 한 집 한 집에 개개의 가족들로서는 이걸 해결해내기가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장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 같지도 않고 당장 사회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리로 와주고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까 제가 희망이 필요하다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것을 제공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가족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섯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첫 번째가 환자는 당분간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됐을 것 같으면 벌써 이런 문제로 고민을 안 하시겠죠 가족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빠져있는 가족분들이 손 놓고 있다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다들 나름대로는 애를 애를 썼는데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럼 어떡하느냐 결국은 방법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자는 당분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즉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방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부 지켜보시는 가족분들의 심정이 참담하겠죠 평생을 저렇게 살려나 싶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틀어박혀 지내더라도 자기 방 안에서나마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면 좋겠는데 또는 집안에서나마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심정이 참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을 때는 우선은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지켜보라는 의미는 환자가 당사자가 공업자들 안 하니 당사자는 우선 내버려 두십시오 그 이야기고 그러면서 가족분들은 다른 종류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노력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노력은 가족과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계속해서 병을 바라보지도 말고 병을 생각하지도 말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나 못하나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내버려 두시고 어떤 마음 자세로 가야 되느냐 좋다 평생을 방해서 그렇게 지내도 괜찮다 이 마음 자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족분들이 먼저 궁리하시고 먼저 실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죠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쟤하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나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나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한 달 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은 뭐가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그러자고 하면 서로 얼굴 볼 때마다 좀 더 서로 간에 웃으면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면 나부터 먼저 웃어줘야지 되겠죠 자기가 먼저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지 얼굴을 볼 때마다 좀 더 편안한 얼굴로 보고 좀 더 편안하게 웃어주고 음성도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쪽에서 먼저 지를 지한테 편안하게 그것도 확 다가가려 하면 지가 도망가니까 내 쪽에서 지한테 조금 조금씩 다가가면서 지한테 이렇게 자꾸 지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볼 때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족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 환자 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는 여기에다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초점을 두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병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생활 하느냐 마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관계만 생각하십시오 이게 제가 이야기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아까 내버려두고 지켜보기 방법을 쓰고 그러면서 가족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로는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그 이야기고 또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면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족분들이 모임에 참석하시거나 교육을 들으러 다니시거나 할 때 질병에 대한 교육 열심히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그런 모임에도 그런 교육도 계속 들으러 다니셔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어떤 교육을 들으셔야 되느냐 하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을 위한 공부 특히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에 관한 공부 그러니까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사서 읽으실 것 같으면 그런 책을 사서 읽으셔야 되고 또 그런 동영상 유튜브 검색을 해서 보실 것 같으면 그런 유튜브 검색을 해서 동영상 보셔야 되고 그런 교육 가족 환자 관계 가족 환자 대화법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많거든요 많은데 물론 아쉬운 점은 이 점이 아쉬워요 정신 질환에다가 딱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가족의 대화법 훈련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국내에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고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지식 위주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그러니까 이 기초교육 과정 말고 제가 교육을 하나 꼭 개발해야 되겠다 싶은 교육이 바로 이 대화법 훈련이거든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지닌 이 환자를 돌보는 이 가정에서 가족과 환자 간의 대화법 훈련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환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어떻게 건네야 되고 환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대화법에 관한 훈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좋은 대화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조현병 환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대화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들으러 오시겠죠 또 그렇다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되면 또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직 저부터도 그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다니셔야 되느냐 하면 딱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 대화법 또는 부부간의 대화법 아무튼 이 대화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많고 동영상도 보시면 많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에서 이 대화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보면 크게 하나는 어떤 사업,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그래서 보면 주로 설득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대화법이 우선 동영상 검색해보면 우선순위로 쫙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대화법은 순위가 밀려서 검색하기가 좀 힘든데 검색할 때 용어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셔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대화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자면 비폭력 대화, 적극적 대화, 비폭력 대화, 아들러식 대화 다 좋은 대화 프로그램들이에요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상당히 부모 자식 간에 심리적인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계시다가 정년퇴식하신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두 시간 반짜리 정도 되는 대화의 기술 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 건데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한성열의 심리학 콘서트 대화의 기술편 몰아보기 하는 게 있어요 한 두 시간 반 분량짜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대화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신 건데 저도 잠깐 들어보니까 상당히 알아듣기 쉽게 편안하게 심리적인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좋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십사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족 환자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만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 또는 가출하는 애들 또는 치료 안 받겠다고 치료 거부를 하는 애들 또는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 이런 당사자들, 환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보이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 그러니까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 또는 약 안 먹겠다고 치료 거부를 하고 있는 애들을 돌보는 가족분들 그리고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출하고 하는 이런 경우 또 그다음에 자살 시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하면 의학적 지식만으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약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한 가지 필수적인 게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이런 문제들을 보일 때는 한결같이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 환자 관계가 가까울 때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많은 경우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좌절해서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이 안 보인다 희망이 없다 거기서 가족하고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 하나는 이야기 하면 의사들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의사들 쳐다본다고 해서 안 도와줘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부나 기존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유일하게 그래요 우리가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정부로서는 쉽게 표현하자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게 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들 같으면 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 인식 구조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지금 뒷받침해 주기도 힘든데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여기에 뭐하러 돈 쓰느냐 이런 인식 구조거든요 정부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들을 도와줘봐야 지금 기존의 약물 치료 병원 입원 치료 중심인 우리나라 이 치료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전문가들은 이런 가정에 도와주려고 해봐야 난 자원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한 푼도 창출이 안 돼요 수입이 창출되는 유일한 길은 입원시키십시오 입원시켜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장기간 입원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만이 수입 창출이 돼요 누가 이 문제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앞에서도 이해하겠지만 서로 간에 힘을 뭉쳐서 정부를 설득하고 일반 대중을 설득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압박하고 해서 뭔가 도움을 끌어내든지 하나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장기간의 세월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나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는 환자에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는 것 내가 그렇게 다가감으로 해서 자기가 나한테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게 만드는 것 이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지한테 보여주고 그랬을 때 지가 지 마음을 열고 내가 따뜻한 말로 지한테 말을 할 때 지가 나한테 그래도 이전에는 입도 안 열던 애가 한마디 대꾸라도 하게 만들고 이런 심리적인 영역은 이 영역의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죠 그런 전문가들이 국내 조현병 환자들의 가족과 환자의 관계를 가지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의 없지만 또 조현병을 지닌 집에서 이렇게 애가 집에 방에 틀어박혀 있고 서로 가족관계가 안 좋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이것만 딱 포인트를 두고 뭔가를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하는 분은 아직까지 국내에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쪽으로 제일 가까이 지금 다가가 있는 사람이 아마도 저겠죠 제가 아직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할 텐데 저만 해도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대화법 훈련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정 방문을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제 밑에 무슨 직원들이 있거나 무슨 인력이 있어서 제가 나는 못 가더라도 누구를 가정 가정마다 투입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타깝지만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스스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보셔야 되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번 골라 읽으시더라도 그런 책을 골라 읽으셔야 되는데 누가 그런 책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영상을 올리고 누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현병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가족 환자관계 개선에 관해서 그래도 책을 쓰고 그래도 영상을 올리고 그래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이게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가족과 환자 간의 심리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찾아가십시오 심리상담센터 찾아가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그들이 올린 책을 쓰고 어찌 됐거나 가족 환자관계 개선이 중요하구나 내가 먼저 들어서 내가 그 방법을 공부하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그런 심리학에 대한 그런 관계 개선과 관련된 심리학 공부 관계 개선을 하는 그 수단이 우리는 결국 사람들은 대화로서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대화가 관계에서 그래도 하나의 중요한 도구니까 그래서 대화법 훈련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당장부터 어디 기관을 등록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동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먼저 찾아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방금 한성열 교수님 동영상 제가 소개해드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아들러식 대화법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법 동영상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 대화 훈련 또는 적극적 대화법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다 보면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법 그런 대화법들에 대한 영상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분들이 내가 대화법이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도 제가 볼 때 이런 영상들을 잘 못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화법이라고 해서 치면 거의 8, 90% 상단에 제일 먼저 뜨고 나오는 게 다들 사업관계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어떤 사업관계에서 그러니까 주로 경제적인 경영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이 올린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대화라기보다는 설득과 관련된 영상이 위에 쫙 나오거든요 실제로 서로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대화법은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대화법에 접근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환자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마음 먹고 환자가 딱 철벽을 치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엄청난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노력하시다가 보면 결국은 지금 당장 표는 안 나겠지만 우리 속담에 한 술 밥에 배부르냐 하듯이 당장 표는 안 나겠지만 2년, 3년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득해 보이지만 그 길로 가시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환자는 일단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가족 스스로가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공부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등등 이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환자가 아니라 가족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 제가 그래도 심리상담이라도 응해주고 받으면 어떻게 길이 트일 텐데 한데 그게 아니고 환자를 심리상담 받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꼼짝도 안 하는 놈을 심리상담 받게 할 길이 없잖아요 가족이 먼저 심리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내가 왜 나는 정상인데 나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는 거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제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상담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실수록 상담 받아보세요 가족분들이 먼저 상담을 받으시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가족분들이 내가 바뀌든 지가 바뀌든 둘 중에 누구라도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지는 안 바뀌겠다고 철옹성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이때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꼼짝을 안 하니 지가 안 바뀌겠다고 꼼짝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둘 중에 누군가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한번 바뀌어보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째가 내가 먼저 움직여보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먼저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상담을 다들 너무나 쉽게 생각하세요 심리상담을 한 번 서너 번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한 몇 달 받으면 또는 길게 받으면 1년 정도 받으면 변화가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심리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환자는 일단 내버려 두고 환자를 심리상담 받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꼼짝도 안 하는 일일 것 같으면 가족분이 먼저 가족 자신이 먼저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가족분이 먼저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족분들이 상당수 많은 가족분들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하나요 그거 뭐 예를 들어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인데 그거 뭐 어차피 그냥 대화 나누는 거 아니냐 대화 나눈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느냐 스스로 내가 뭐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뭐 상담자 찾아가서 대화 나눈다 해서 내가 그냥 일상적인 친구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 거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걸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이면 보통 그냥 친구 만나 대화 나누는 거 친척들 만나 대화 나누는 거 내가 아는 좀 똑똑한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하고는 대화의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 다음에 뭐 그냥 대화 나누는 건데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그냥 말만 나누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해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이게 일종의 육체노동인데 우리가 일당이든 시간제로 받는 돈이든 돈을 받아야 저희도 먹고 사니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누가 정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유료 상담을 해야 되니까 돈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돈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값을 충분히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단가가 낮은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받으시면 그만큼의 혜택을 보실 거고 단가가 센 사람한테 가서 받으면 센 사람한테 받는 만큼의 혜택을 보실 거예요 아무튼 돈의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잡담 나누고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경제력이 된다면 내가 그 정도 돈은 내가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경제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상담을 해주는 바우처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하시려고 해야 되고 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유료 상담을 이용하셔야 되고 나는 그래도 돈이 좀 많다 하면 유료 상담 중에도 단가가 비싼 사람들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상담이라고 하는 걸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하세요 몇 달 정도 받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상담해서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횟수나 기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도 아주 간단한 문제일 것 같으면 한 번 상담으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문제가 더 조금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가벼운 문제면 한 열 번 정도 상담하면 끝나요 그러면 충분히 본인이 생활에 가는데 약간의 어떤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한 10회기 정도만 상담하면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셨잖아요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방에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서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다 저 애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면 가족분이 저 애를 상담받게 하는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가족분들이 지금 제가 권하는 가족분이 먼저 스스로 상담 받으십시오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몇 년을 해도 저렇게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애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받아야 되겠느냐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가족분들이 이게 몇 달 받고 저 애를 내가 움직여 낼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실은 상담도 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철저한 상담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쪽에서는 효과를 보려고 하면 당사자가 상담받든 가족분이 상담받든 최소 기간이 제가 볼 때 2년 내지 3년 받아야 비로소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내지 3년 가지고도 왕만 보면 그걸로도 많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4년, 5년 최소한 그 정도 받는다 생각하고 상담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몇 달 받고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몇 년 기본적으로 최소 2, 3년 아니면 4, 5년 정도는 상담 받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 당사자 상담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환자 상담을 하는데 다들 돈에 부담이 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볼 땐 내면에서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 달간 상담하면서 내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행동에서 조금씩 그게 이제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담 그만두시는 가족분들 많아요 몇 달간 상담 쭉 받았는데 바뀐 게 뭐 있느냐 애 행동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낮밤 바뀐 건 여전히 그대로고 애가 지방에서 밖에 안 나오는 건 여전히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몇 달 상담 받아봤더니 소용없더라고요 상담자는 지금 열심히 이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뭐가 움직임이 생길라 하는데 이때 상담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좀 더 길게 상담해서 한 1, 2년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당사자가 바뀌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꼼짝을 안 하던 애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에 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뭔가 해서 조금 움직이려고 해서 이제 좀 하면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분들이 아 이제 뭐 저렇게 하면은 이제 지 혼자 스스로 안 해나가겠나 그러니까 이제 상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가 좀 좋아지면 여기가 지금 그만둘 단계가 아닌데 이제 막 시동 걸어서 이제 막 가기 시작했는데 애가 이렇게 막 가고 있으면 가족분들은 때로는 이래요 때로는 기대 수준이 더 높아서 이때까지 1년, 2년, 몇 년을 상담을 했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서 실망스러워서 상담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지 혼자 이제 뭐 상담 안 받고도 안 해나가겠나 싶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 너무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만에 상담을 그만둔다 또는 뭐 1, 2년 만에 상담을 그만둔다 다들 너무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상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담은 이 조현병 상담은 다른 쪽 상담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 데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장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돈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애가 확 엉망일 때 힘들 때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 병원비 펑펑 다 쓰시면서 애를 차라리 평소에 꾸준히 상담을 받게 하면 병원에 입원 안 시켜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이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애가 잘 생활해 가면 결국은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거고 등등 아무튼 뭔가 이 돈이 보람이 있는 돈이지 보람이 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다들 너무 상담의 어떤 장기적인 상담의 효과를 너무 모르셔서 애초에 상담을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담을 시작해도 너무 빨리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가족분들이 상담을 받기 시작하십시오 집에 애가 곱짝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애가 계속 가출을 해서 가족들 얼굴도 안 보려 한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가족분들이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상담을 꾸준히 2년, 3년, 4년 가족분들이 꾸준히 상담을 받아 나가시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해서 지니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돈 아까워하면 그러니까 돈이라고 빚내서 상담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 안에서 그래도 상담 비전 돈은 내가 지출할 여력이 있다 하시면 상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돈 아깨지 마시고 반드시 그러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하던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환자가 아니라 가족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리상담을 통해서 가족 자신이 불안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가족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하고 그 걸림돌을 치워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담을 쭉 받다가 보면 결국은 제가 아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변화가 반드시 한 가지 변화는 그게 일어나겠죠 지금보다 분명히 가족 환자 관계가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가족 환자 관계가 개선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환자가 어느 길로 가느냐 길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자기는 사회생활을 안 하겠다고 버티든지 가족 관계는 개선이 됐는데도 이렇게 될 텐데 그 두 길이 어느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돼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애가 반드시 사회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저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도 너무 고정관념이에요 때로는 스스로가 방에서 틀어박혀 사는 삶을 선택한다면 방에 있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좀 더 즐겁게 살 것인지 내지는 방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타인에게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답을 미리 딱 이래야지 돼 라고 정해놓고 고소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족분이 스스로 바뀌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다음에 길이 열립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 환자 관계가 개선되면서 환자가 사는 모습이 자녀분이 사는 모습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이 스스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심리상담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가족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네 번째 이야기, 서로가 서로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 자녀를 끌어낼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천당하고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에서는 기다란 숟가락 가지고 자기가 밥을 또 먹겠다고 또 먹이니 자기는 하나도 못 먹고 계속 흘리기만 하고 등등 각자가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 입에만 떠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밥을 못 먹어서 다들 배가 고파서 절절매더라 그게 지옥이고 천당에 갔더니 그 긴 숟가락 들고 서로 상대방한테 떠 먹여주고 있더라 그게 천당이들 하잖아요 지금 그게 딱 이 상황에 맞는 거예요 각자가 가정에 틀어박혀서 애들 안 나오는 집은 그 가족이 그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이미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노력해도 답을 못 찾아내는 거죠 이미 그 가족 부모와 환자 간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환자가 자기 부모한테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나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서 하니까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만 남의 자식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도와주는 일을 하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쪽 집의 부모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애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품앗이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지금 꼼짝도 내 힘으로 꼼짝도 안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다음 카페 집에만 있는 조현, 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 이런 데에 다들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런 데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시고 서로 얼굴도 보고 만나보시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집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걸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내가 제가 그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줄 때에도 내가 내 자녀를 뒷받침해 줄 때에도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중반기 가족들이 중반기에서 계속 되는가 싶다가 실패하고 되는가 싶다가 실패하고 하는 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 환자가 지닌 요인도 있죠 당사자 본인이 지니고 있는 요인 때문에 되는가 싶다가 안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분들이 지니고 있는 요인들로는 제가 볼 때 걸림돌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적 표준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상식이죠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하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꽉 뚫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발병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경쟁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경쟁 사회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 그래서 사회가 정해놓은 표준에 그 틀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발병했는 당사자를 우리가 억지로 치료라는 미명에 다시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방식인데 제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그 사회적 표준이라는 틀을 내려놓으면 다음에 길이 훨씬 더 넓게 열리거든요 본인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으면 일반 사람은 안 만나도 된다 환자들끼리라도 만나라 이렇게 길을 터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어찌 됐거나 본인이 마음 붙일 수 있는 몇몇 사람 그런 소속 집단 그거를 제가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막이라면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그런 오아시스가 한 군데 있으면 되는 거고 그 한 군데가 또 한 군데 더 생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그들을 사회적 표준에 맞춰서 살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음에 길은 수월하게 그래도 길을 열어가기가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 본인이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가족 본인이 바라고 있는 가족 본인의 바램 욕구라고 하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실수록 결국은 앞길이를 열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회적 표준과 가족 자신의 욕구 자녀에 대한 가족 자신의 욕구 이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에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대하시는 게 좋고 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남의 집 자녀를 도와주겠다고 들어갈 때도 이 두 가지를 항상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회적 표준 내려놓으시고 남의 집 자녀에 대한 나의 욕구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애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가 애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은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내 목표, 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회적 표준과 가족분들 자신의 바램과 욕구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니엘 피셔 박사가 주장하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뭔지 거기에 나와요 가족분이 자기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다른 집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논리적 언어 논리적인 이 언어가 위주가 되는 이 방법은 그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 논리적인 방식, 이성적인 방식의 대화보다는 서로 간에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적인 대화가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니엘 피셔 박사가 말하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어적 방식이 아닌 비언어적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힘든 상태에 있으면 힘든 상태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환자가 활성기에 있다든지 아무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우리가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 말이 아닌 말이 없는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함께 그냥 가만히 옆에 가만히 앉아있어 준다든지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주는 눈빛 자체가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바라봐준다든지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바라봐준다든지 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편안해야 옆에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본인도 이 편안함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편안한 느낌 속에 같이 앉아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로는 아무튼 그 자세한 이야기는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뭔가 이 대니엘 피셔 박사는 세 번을 발병해서 세 번을 입원했는데 본인의 이야기로는 세 번 다 그게 어떤 시련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동거하거나 했던 여자가 자기를 떠나고 하면서 본인이 발병하게 되고 입원하게 되고 등등 했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나중에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회복이 잘 돼서 살아가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 부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이런 부인을 잘 만난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회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대니엘 피셔 박사는 자기가 세 번 입원했을 때 세 번 다 자기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라 그 병원에 있는 가장 하급직의 사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가장 하급직의 그냥 직원들이 자기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기에게 해준 방식이 바로 이 심폐소생술이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비언어적인 그렇지만 자신과 뭔가 교감이 되는 듯한 이 느낌에서 다시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다시 자기가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튼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아무튼 언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타인의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말로서 설득하려는 건 제일 하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 뭔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뭔가 호감을 끌어낼 수 있고 이런 게 매우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사회적 표준과 가족 자신의 어떤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그걸 잘 사용하는 그런 걸 익히십시오 그것을 대니얼 피처 박사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 하면 앞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희망 희망을 처방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어찌 됐거나 내가 가치롭게 살 수 있겠다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어떤 마음의 희망이 들게 해줘야 돼요 이 희망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약을 매일처럼 처방해주는 것처럼 희망이 매일처럼 처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희망을 처방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희망이라고 하는 걸 말로써 희망을 가져라 힘내라 이런다고 이게 희망이 처방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하자면 비언어적인 방식 속에서 그 희망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가족분 스스로가 먼저 내가 희망을 가진 사람이래야 그게 자녀분한테 전념이 되겠죠 나의 희망이 저절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얼굴 표정과 눈빛과 목소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희망 내지는 믿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본인에 대한 자녀 본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나의 자세죠 나 자신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나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앞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그러니까 자녀분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해서 얼굴을 계속 찌푸리고 사시는 분은 자녀분한테 전달이 되는 게 희망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비관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분이 자녀분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느냐 과연 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애에 대해서 내가 희망이 있느냐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희망이 없다 내가 지금 희망이 고갈됐구나 내가 지금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싶으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나부터도 희망이 있어야 이 희망을 내가 자녀분한테 나눠줄 수 있을 거잖아요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다른 가정에 자녀분을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내 마음에 이런 어떤 희망이 있어야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건 나아가서 조현병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한 명 한 명 한 명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아주 강점을 그냥 눈에 보면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보는 족족 같다가 아 쟤는 저런 점이 훌륭하네 쟤는 저런 점이 훌륭하네 쟤는 저런 점이 훌륭하네 오유 대단하네 입에서 계속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일 때 내가 비로소 내 자녀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집의 가정에 다른 가정의 자녀를 도와주러 내가 들어갔을 때 이걸 내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얼굴을 찌푸리고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집의 자녀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들어가 봐야 이 절망적인 기운밖에 못 전해줄 텐데 그러니까 나부터도 뭔가 내 자녀를 도와주겠다 남의 자녀를 도와주겠다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역량과 그걸 갖추고 있느냐 내 안에 그런 희망과 뭔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강점이 눈에 띄는 이런 좋은 눈 이런 걸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걸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죠 나한테 이런 희망이 있으면 이 희망은 말로가 아니에요 희망은 말로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전념 되듯이 그렇게 희망이 처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만약에 환자가 동의한다면 꼼짝도 안 하는 놈들이긴 한데 만약에 환자가 동의한다면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리상담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장기간 받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3, 4년, 4, 5년은 받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꼼짝도 안 하는 놈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전화상담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집에서 전화로 서로 상담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3, 4년, 4, 5년 동안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돈 가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담자를 덜컥 정하기 전에 한번 잘 알아보고 비교해 보고 정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옷 하나를 고를 때에도 옷가게를 몇 군데를 들리고 서로 간에 비교해서 옷을 사는데 장기간 상담을 받아야 될 상담자를 선택하면서 덜컥 선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2명, 3명 또는 4명 정도의 상담자를 선정을 해서 다 한 번씩 일단 맛보기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맛보기 상담을 해보면 답이 오래 상담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두 번 딱 받아보면 아, 저 사람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담자를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조금 받아 봤더니 몇 달 받아 봤는데 아닌 것 같다 한동안 받아 봤더니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제 하는 이야기예요 상담자를 바꾸십시오 상담 자체를 그만두지는 말고 여기 상담 받으면 될 줄 알고 해봤는데 몇 달을 받아 봤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 이래가지고는 세월만 하염없이 늘어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 길로 상담을 그만두고 아이고, 상담 받아 봤더니 이거 뭐 별 거 없더라 그거 뭐 도움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담자를 다른 상담자로 바꿔서 계속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상담자를 효과를 못 보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또 못 보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몇 사람을 바꾸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동의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멘